안녕하세요. 팟캐티비입니다. 오미크론 공포와 중국 헝다그룹 신용 강등까지 겹치면서 가상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아크인 베스트먼트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어 암호화폐는 다른 자산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투자 다각화 차원에서 해지펀드 등 대규모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 투자 비율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시우드는 지난달 18일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의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6년에 56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인디펜던트 스트레티지의 데이비드 대표도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과 정부가 법정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도 가치가 존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이유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가치는 10년 내 2배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팟캐TV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